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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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지기야 아 애가 보채다 역시 그쳐 그쳐 어쩔 수 없어요 아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 어떡해 아 빨리 마스크 오와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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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아 뭐야 온 거 아니었어 뭔 짓거리야 진짜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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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아 장난을 Потому, 오 Craft 어 어 문 열었는데 들어왔어 없잖아 문 앞에 이상한 소리 하지마 Ministry 아프잖아 나 지금 예민하니까 아 이게 지금 술 오늘 술을 드셔서 더 또 예민한.. 우선 응급실 가서 그 뭐냐 해열제를 받아와야 될 것 같아 해열제가 아예 없어 배웅아 빨리 나 이렇게 메 나 이미 맸잖아 안 보이네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지금 자고 있잖아 그럴려면 얘를 다시 뜯어 그냥 저게 왜 떼고 와 아니 이게 뭐라고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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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취하신 거 아이고 또 울어 니가 쟤기만 어떡해 진짜 엄청 울어 아이고 아우 속상해 내가 널 부른 게 중요하다 내가 널 부른 게 중요하다 너 그냥 가 너 가 너 가 싸름하니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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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우 오 아우 아우 수 때문에 잘 모르겠네 엄마한테 그만 좀 찍으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